음악 뒤늦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마이크 배터리 문제로 음성 녹음이 1도 안됨 대충 크로스바 챌린지를 해보겠다는 소개 멘트 음성이 없어서 팀 소개는 가차없이 편집하였습니다 일단 초코린의 시범 와 2번만에 성공한 초코린 연습하는걸 보아하니 킥좀 차린걸로 주정댐 연습하는걸 보아하니 킥좀 차린걸로 주정댐 연습하는걸 보아하니 킥좀 차린걸로 주정댐 연습하는걸 보아하니 킥좀 차린걸로 주정할게요 연습하는걸 큰일을 해보 contai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